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 최대 할류 페스티벌 KCON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10시반도 안 되는 시각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희 외국인 팬분들이 K-컬처를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첫번째, 정말 좋아요? 네, 우리 둘이 둘이요 둘이 너네네네네네네 저는 루시모, 루시lia, 군산아 라는 것 같아요 저는 Dean 루시스에너 fulfillment 이 노래가 정말 정말 cool. 나는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에 있는 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하고서, K-pop dances? 음, 조금 더. 우리 디디디디를 즐기는 즐거운 아예. 이 노래는 K-beauty? 네, 저는 K-beauty. 어떤 게 좋아하는지? 벤에 스리드로그, 린 이스비.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있습니다. 이분들은 K-POP 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한국 문화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들 같았어요. 이것이 진정한 한류가 아닐까 싶습니다. Let's KCON!